나 쉬운 여자 아니야 처음 널 본 순간부턴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나밖에 없어 어지럽구만 니가 그렇게 여자애들 잘 꼬신다며? 아 지가 뭐 아버지 같은 줄 알아요 뭐 또 힘쓸 일 있으면 불러요 그 집은 남자도 없는데요 언니 안녕하세요 왜 나를 안 꼬시는게? 너는 황식이 꼬잖아 내 말이 말 걷지가 않냐? 조심해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는데 정윤희 유진 장미 뺨친다니께 나 보고싶었나? 나 보고싶었나? 나 빨았어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 겨? 어부컬스야 쒸쒸쒸 쒸쒸쒸쒸 쒸쒸쒸쒸 쒸쒸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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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윤희 유진 장미 대통령 해외봄 생명이야 Slack 감사합니다.